오늘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크게 격돌한 상황 속에 해외에 주둔 중인 한국군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앞으로 변화할 국제정세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갑작스런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중동 국가들 특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은 이미 우방 중동국들의 군대까지 파병해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중동의 왕실 국가들은 한국군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파병 해외 주둔부대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 아프리카, 그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특히 에디오피아, 수단, 케냐, 남수단 같은 지역은 기후환경이 아프리카에서 매우 좋은 지역일 뿐 아니라 많은 인구가 탄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1년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 세계의 눈길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의 요청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13년 1월 그 빛나는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 바로 한빛부대였습니다. 한빛부대는 유엔 MISS 유엔남수단 재건지원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지휘 아래에서 뛰어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무에는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 중에서도 주로 육군 장병들이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병, 의료,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력들, 그들 모두가 한빛부대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그렇게 모인 282명의 병력 중 75%는 공병과 의무특기를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새벽 남수단에 위치한 NG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실에 AK소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침입하자 한빛부대의 특전사대원들은 그 무서운 무장강도단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작전능력은 유엔연락장교, 호주군대령, 마이크채두익 대령의 찬사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빛부대의 활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수단 주요 도시 보루에서 주발을 연결하는 길, 그리고 보루와 피보루를 이어주는 도로를 만들면서 그들은 무엇보다 그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빛부대의 150km 그리고 230km 길이의 도로건설은 남수단의 교통만 개선해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제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 상류 백나일강변에도 한빛부대에 힘이 닿았습니다. 보루지역에서 연간 범람을 일으키던 홍수는 주민들에게 매년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빛부대는 그곳에 재방을 세우고 홍수의 피해를 큰 폭으로 줄여주었습니다. 2023년에도 성공적으로 도로건설을 완수하며 한국부대의 기술과 정신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 남수단 재건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폐허가 된 남수단의 국민들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다가왔고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한빛부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수단에서 펼치는 작전은 그곳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활약에 스포트라이트가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현재 남수단의 주둔 중인 해외 부대 중에는 선진국 부대는 현재 한국 한빛부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부대들은 경제적 이권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모두 철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수단은 석유 생산이 활발한 나라로서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아마 가장 유명한 해외 파병 한국부대가 바로 청해부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이권에 가장 포커스가 맞추어진 부대입니다.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되어 우리나라 수출입 선박의 이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투입돼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대입니다. 2009년에는 덴마크 선박 품화 후에 해적의 탑승을 저지했으며 심지어는 북한 선적 선박 다박소로를 구출하는 활동, 그뿐 아니라 2011년에는 그 유명한 피랍 선박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이라는 아덴만의 영용 작전 이외에도 2014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 2018년, 2019년 연속적으로 구출 작전에 투입됐고 2020년 1월부터는 소말리아 해역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역에서 작전 수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앞으로 한국의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을 자국의 영예처럼 선포하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과 대만, 중국과 동남아 각 국가 간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은 청해부대가 그동안 소말리아 해역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에서 행해왔던 작전 수행을 남중국해 혹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항공모함에 도입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작전 수행보다 지금 청해부대가 하는 것과 역사한 해외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레바논에서는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면 크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입니다. 한국인을 보면 감사의 말을 우선적으로 표하곤 합니다. 바로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 중에 연한 도시 베이루트가 있던 도시이며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레바논은 원래 프랑스 신민지였으나 신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로 헤즈볼라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가 의석수를 차지하고 출산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레바논을 헤즈볼라 세력이 장악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레바논에는 대혼란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나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투입된 이후로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제우차 중동전쟁 상황에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지선명이 나오면서 레바논 동명부대의 주목도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더 레바논 동명부대에 대한 지원이 더 커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 지금까지 거론된 부대들과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의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왕세자의 특별 보호 요청을 받은 아크부대입니다. 아크부대는 UAE 우리에게는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두바이 같은 심볼릭한 도시로 유명한 UAE 왕세제의 특별 요청으로 자신의 왕실 특수부대 훈련활동과 왕실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AE 측으로부터 신뢰도가 너무 높아 우리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고 UAE에서 한국은 사실상 형제의 나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크부대의 아크는 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UAE는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국가들과의 우방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우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사우디,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기 시작하면서 아크부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후로 아크부대의 가치 역시 좀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이 부대를 컨셉트로 만들어진 드라마로서 세계적으로 아크부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중동에서의 정세불안, 또 남중국해에서의 정세불안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4개 부대 모두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 부대들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중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대회 안보 활동은 돈벌이나 우리나라 국민 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회 브랜드 가치 상승, 또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 확대 등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